아기 코끼리들 아기 코끼리들 가보자 아기 코끼리들이래 둘 다 먹을거야? 네 어이? 아기 코끼리들 여긴 원래 물이 나오는데 여기 나가 오직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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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íz 진짜 신났어 이제는 가서 앉아있어 여기도 강아지 있다 안녕? 코 만져봐 안녕? 저기 만약에 애가 많은지 여기에 온 거 같은데 2번째 델타 오토바이를 가야하는 게 호출 honest 오토바이를 가는데 오토바이오? 오토바이를 가야 하는 거 melt on truck 우리 호출은 대체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런데 우리 집에서 좀 더 잘 가고 싶은데 너무 잘 가고 싶은데 근데 이곳은 너무 잘 가고 싶지 않아서 너무 잘 가고 싶어서 그곳은 제주도 많아 아주 잘 가고 싶어 가면 꼭 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잘 가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잘 가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